열심히 나오네. 골계동량이 56.1이야. 그다음에 최지반이 37.2kg이야. 이거 최지반으로 하면 얼마야? 한 마리? 이 기구가 너무 다 짱이. 이 기구가 아메리카로 가서 지금 하리로그. 한국의 아쿠아맨. 뭘 끝난 거야? 5kg. 이 인상은 한 200kg 들은 인상이야. 당장 액션이 좋잖아, 액션이. 하는 척하고. 저거 어저께 가슴보다 배가 더 나았어. 누워 있는데도 배가 더 나았어. 색깔도 꼴뱅시린 색깔이 입고 가서. 저렇게 저렇게 꼬시더니. 처음에 꼬시더니 들었었지. 힘이 엄청 좋냐, 확실히. 확실히 힘이 좋아. 저리 하고 무슨 대일 나가. 소리만 더럽게 지르고. 이리 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이리 와봐. 오늘 이거에서 살 좀 빼. 이거요? 당방이 아니야? 이거 뭔지 알아? 트렌블링. 뚱뚱한데? 저희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진짜로? 뛰어 뛰어. 아이고. 뚫어지지 않아. 입바닥에 완전 붙어있어. 약간 무서워한다. 찢어진 건 아니겠어요? 찢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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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앞뒤로. 근데 왜 힘 들어가는 거지, 저건?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그렇지. 더 올려. 점프 높게 뛰란 말이야. 이렇게 낮아. 더. 더. 와. 숨소리가 더 떨어지는구나. 자, 다시. 다시. 제자리에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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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France. 1명은 덤벨로. 한 명은 머리로받아 버린다. 아껴주기 신뢰지. 정국! 뭐야? 야, 신뢰 그때 오랜만에 보네. 아, 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아, 근데 농구하는 걸 어떻게 찾았지? 아, 뭐야? 아, 부서진 거 아니야? 아, 머리를 걱정해야지. 건물을 보고 있어. 좋았어요.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해야지 그냥 뛰면 팔, 다리가 힘들거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신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가슴 밑쪽까지 가볍게 끓여주세요. 자, 10번만 같이 가볼게요. 10번이죠? 네, 준비 갑니다. 시작! 4, 4, 3, 4, 5, 7, 7, 9, 4, 다리를 벌렸다가, 벗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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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다가. 벌렸다가 하는 것도 해야지. 빨리 해봐! 그렇지, 그렇지. 1, 2, 3, 6, 5 아니 말이 10번이지, 몇 번 하는 거여? 물을 안 줘! 저런 걸 다 12번. 도형에서 끝까지 올려주셔야 되세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하지. 감사합니다.